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오늘은요. 고려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눴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무신정변과. 그러면 고려시대는 왜 이렇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자 앞에 파트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고려 시기 대외적 외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이러한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기출 주제 19고요. 문벌 귀족 사회와 무신정권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왕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걸 전반기로 자른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복습을 잘 하셨으면 의종이 나와야 됩니다. 의종. 의종이라고 하는 왕이요. 정치를 잘했다면 사실은 이 사건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 왜 무신정변이 일어났느냐? 자 앞에 보시면요. 자 인종식입니다. 인종식이 두 개 굵직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자 첫 번째 이자겸의 난. 자 그리고 연이어서 묘청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이런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가 무신정변까지 연결되는 이런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벌 귀족 사회.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이자겸의 집안이 사실은 전형적인 문벌 귀족이었어요. 경원이시 집안이었는데 경원이시뿐만이 아니라 파평윤씨를 비롯한 여러 문벌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 조금 다양해요. 우리 신라 말부터 형성하기 시작했던 지방의 호족 세력이라든지 또 고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권국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도가 있었던 육두품 출신의 어떤 이런 유학자들. 그리고 또 음서라든지 공음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두 가지의 혜택을 가지고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간직자를 배출한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된다. 고려 시기 때 어떤 최고의 어떤 상류층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그런 존재들이 문벌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음서가 있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관리로 등용하는 데 어떤 한 가지의 루트였죠? 절대적인 루트였어요. 과거제보다 음서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는 거. 5품 이상의 관료라면 사위든 외손자든 전부 다 어떤처럼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이 공음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공음전은요. 계속 세습이 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내 권력을 유지하려면 혼인, 특히 어떤 그 당시의 근친혼, 고려시대 이런 근친혼이 굉장히 많이 또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 귀족들끼리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리그를 형성하는 거. 그런데 더욱더 더 이 권력을 강하고 좀 압도적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는 왕실 사이에서 혼인을 계속해서 중첩된 혼인을 하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이자겸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왕비를 계속 배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른 문벌귀족 가문이나 왕실과 이렇게 폐쇄적인 혼인, 이렇게 폐쇄적인 혼인을 하다 보니 신분에 대한 어떤 변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문, 경원희 씨가 있고요. 또 경주김 씨, 김부식도, 파평윤 씨 이런 대표적 가문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이 왜 터지게 됐느냐. 이 이자겸의 집안은요. 인종 시기 때부터 갑자기 저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상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의 선주였던 이자연 때부터 사실 문종 시기부터 가문에서 대대로 딸들을 계속 왕실족하고 혼인을 시킨 아주 대표적인 어떤 폐쇄적인 혼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특권을 누렸던 집안이 바로 이 경원희 씨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자겸도 이 집안에 굉장히 딸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이 앞에는 사실 예종이 있습니다. 예종이 있고요.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종뿐만이 아니라 이 인종의 거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사실은 아주 실세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이자겸의 둘째 딸. 자 이 이자겸의 둘째 딸을 바로 요렇게 예종하고의 혼인을 통하 통해서 아주 이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됐는데 이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 인종이에요. 그래서 이 인종을 낳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은 여기에 셋째 딸 그리고 넷째 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이 인종에게 혼인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좀 근친혼이 성행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이러한 구조 자체 인종의 입장에서 사실 이들은 다 이모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들은 이모들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저 이모벌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어떤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건 아무리 고려사회가 근친혼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사실은 이 이자겸의 집안에서 무리한 혼인의 요구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쪽의 인종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위험이나 실권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였고요. 이 인종한테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딸 예종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딸은 자기의 엄마가 되죠. 그럼 엄마이기 때문에 이 이자겸은 외할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모들하고 또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인종의 아내들인데 아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사실은 이제 뭔가 굉장히 막장 좀 콩가루 집안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 이자겸의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어떤 무소부리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종을 비롯한 왕의 측근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겸의 세력들이 있고요. 이들 사이에는 아주 묘한 굉장히 인종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불만을 많이 갖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이자겸의 옆에서 굉장히 세력을 누리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묘한 어떤 그런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성장하고 있는 이 여진, 금나라가 이때 당시 대외관계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사대관계의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어떤 이러한 사대관계의 요구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이들의 관계는 이쪽에서는 거부, 이자겸 쪽에서는 저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좀 극렬하게 나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가 생겨버리게 되는 간극이 생기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종 쪽에서 이자겸 쪽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자겸 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종이 궁궐 안에 감금이 돼요. 그래서 인종 쪽에 들어가는 음식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다 이쪽에서 보내는 것만 먹게 되고 이 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실권을 전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내가 왕이지만 비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인종 쪽에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자겸의 세력하고 같이 붙어있었던 척춘겸이라고 하는 신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 척춘겸하고 이자겸 사이의 빈틈을 노리고 이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종 쪽에서 저 서춘겸이라고 하는 인물을 회유하게 돼요. 그래서 서춘겸은 결국에는 이 인종 쪽에 왕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종의 설득에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이자겸을 배신을 하게 되고 이 이자겸은 결국 영광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너무나 오래도록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아주 썩은 물이 고일 대로 고인 상태인 거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장인 어른이 외척의 세력이 굉장히 이렇게 권한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부패한 상황들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자겸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아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광지역으로 보내졌는데 거기에서 그 조기 우리가 이제 힘 기운을 돕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기라고 불리우는 생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이게 맛이 있어서 그 조기라고 하는 생선을 인종한테 갖다 바쳤대요. 근데 거기에 조기에다가 뭘 이 말린 거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을 굴자를 쓴 굴비가 바로 여기서 우리에서 영광굴비가 유명하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 한눈검에서 이제 우리 좀 옛날에 초급이나 중급 정도의 조금 난이도가 낮은 좀 쉬운 이런 한눈검에서는 그 이야기로 사료로서 굉장히 또 자주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바로 어떤 이런 정치적 상황과 그 다음에 대외관계적 상황 속에서 인종이 척춘겸을 해유하여 이자겸을 결국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배신의 아이콘이죠. 만약에 이제 척춘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약에 배신을 안 하고 이자겸 쪽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인종을 압박했다면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또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인물 하나의 어떤 배신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상대를 또 진압을 하게 됩니다. 척춘겸까지 축출을 하게 돼요. 한 번 배신했는데 두 번은 배신하지 않을까요? 이 척춘겸을 축출해서 난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이 불타게 되면서 왕실의 권위도 떨어지겠죠. 아무리 다시 이제 인종 쪽에 힘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장인 어른이자 외할아버지하고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개경의 일대에도 화재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세력이 부상을 하게 되냐면 지금 개경은 기운이 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이 있었어요. 평양이죠. 즉 석영 이 석영이 길지다라고 하면서 바로 저 석영 세력이 그 부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냐면 승려예요. 승려였던 묘청 정지상과 같은 이런 석영파가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이자겸의 난이 새로운 어떤 석영 세력이 이렇게 부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힘이 막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인종이 왕권을 회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당시 여러분 이 개경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자겸이 축출됐다라고 해서 상황이 종결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또 다시 대표격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김부식이 개경 세력인 김부식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묘청 정지상의 석영파와 또 다른 어떤 권력 구도에서 대립이 형성되는 이러한 구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인종은요. 묘청의 저 석영 천도를 처음에는 많이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저쪽 일대에다가 궁궐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묘청의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개경에서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석영 쪽에 궁궐을 만들고 또 묘청의 어떤 입장을 또 많이 지지를 해주게 되는데 근데 누가 반대를 할까요? 개경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수도를 천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중심지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이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는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기존에 사실 뭐 우리 지역 뭐 이런 걸 떠나서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다 서울 안에 갇혀있는데 이걸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반대도 많이 맞이할 테고요.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석영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가 누가 반대를 했겠느냐? 개경 세력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냐면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미 궁궐도 세우고 다 만들어놨어요. 조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개경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다 무산이 되자 뭐가 일어났다? 묘청의 난이 일어났다. 자 국호 나오네요. 여러분 국호가 나온다는 건 또 다른 나라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위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고려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 거고요. 연호는 천계 그 다음에 또 군대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천견 충의군이라고 하는 어떤 군대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결국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즉 석영 세력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었지만 묘청의 난 역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석영파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어떤 그 이전에 묘청의 이 석영 세력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진이 금나라가 자꾸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해요. 심지어는 저 금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던 파고 그 다음에 우리도 독자적인 황제라고 칭을 하고 우리도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자라고 하는 칭제 권한 굉장히 사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우리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그런 앞에 있었던 개경 세력 그리고 또 다른 개경 세력이 있던 김부식 이런 어떤 파들의 주장하고는 굉장히 또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석영 세력이 졌다 실패했다. 자 훗날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조선 역사상 일천 년 내 제1대 사건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때 묘청이 이 석영 세력이 만약에 이 난을 성공시켰다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훗날 저 신채호가 민족주의 역사학자에 활약하셨던 때는 우리나라 국권 피탈을 겪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조선에서 중국한테 사대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다 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사대주기였던 이 개경파 몰아내고 이들이 만약에 집권을 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 묘청의 난에 대해서 이건 단순한 사건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개경파가 다시 부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파 등의 보수적인 문신 세력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문신과 무신에 대한 차별 그리고 무소불의 권력을 많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패한 어떤 문벌귀족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시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 방법은 정권을 뒤집어엎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교체 이건 이미 사실 물 건너가게 된 거고요. 이들의 세력을 없애고 새로운 그 부상하는 이런 무신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무신 정변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묘청의 난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잘 나옵니다. 신들이 보건대 서경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풍수지리에설 뭐 이거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기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이오. 금나라가 여진의 금나라가 공무를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항상 출제될 수 있어요. 뭐 이런 묘청 세력들 그래서 어디 뭐 여기 서경 땅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무신 정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청의 난 이후에 무신을 천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숭문 천무 이 문신들을 계속 추대하고 무신들은 천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분위기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도 받지 못했냐면 군인전도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월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하급 군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무신들이요. 그런데 항상 그때 이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은 항상 저렇게 불만이 많은 이 무신 세력들이 있을 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잠재웠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언제 오게 됐느냐 보현원 나들이 사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현원으로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 수바퀴라고 하는 거 아실까요? 여기 왕이 있고요. 당시에 이때 대장군에 해당되는 장수와 한 늙은 노장이에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이 대장군격에 해당되는 장수와 그다음에 아주 젊고 창창한 이 장수와 둘이 수바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됩니다. 이 수바퀴는 우리의 태권도의 모습하고도 비슷하고 약간 택견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어요. 몸동작을 통해서 하는 고런 어떤 격투인데 그런 격투를 둘이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많은 노장이요.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서 사실은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죠.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 섬돌 아래로 이렇게 탁 굴러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니까 당시에 젊은 한 뇌라고 하는 한 뇌라고 하는 이 문신이 다가와서 이 노장, 그래도 한때는 굉장히 또 잘 나갔던 그리고 기여도가 많고 공이 많았던 이 장수의 뺨을 내리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기에 많은 정중부, 이의방 이런 많은 후배격에 해당되는 이 무신들이 이제 완전히 오늘이 때구나, 때를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항상 이렇게 나들이를 가거나 어딘가 외출을 가게 될 때도요. 항상 이 문신들, 문신들하고 왕은 굉장히 따뜻한 공간에서 음식도 나눠 마시면서 이렇게 할 동안 이 무신들은 항상 이렇게 추운 날 보초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일하는 굉장히 유명해요. 막 이렇게 문신들이 무신들의 수염 같은 것들을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들을 좀 천대하고 같은 관직에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천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승진,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서희의 단판 아실 거예요.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서희가 단판을 통해서 우리의 영토를 또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뭐 별무반을 만들었던 윤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무신 출신이 아니라 문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무신이 아니라 문관이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계속된 차별이 결국 이 보온한 나들이 사건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날 오후에요. 돌아가서 궁궐 안에서 이 문관의 어떤 그 탈, 문관의 이 관직을 쓰고 있는 자들은 말단설이라고 할지라도 다 모조리 죽여라.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로 이게 무신정변이에요. 의종은 폐의가 되고 거제도로 유배가 되고요. 명종을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하는 명종을 비롯한 왕들은요. 전부 사실은 이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직권 세력이었던 무신 이 무신 세력들이 실세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에서는 왕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 무신, 직권, 세력의 어떤 변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초창기에 어떻게 돌아가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이 무신정변 파트에다가 여기다가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오셔가지고 의종이고요. 이 의종 시기 때 무신 정변이 터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무신들이 직권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울부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좀 우발적이었고 조금은 갑작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직권 세력들이 아주 그 말하자면 실권을 잡고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이런 일들이 초창기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 무신 직권기를 형성기라고 부르고요. 그러다가 형성기를 넘어서서 확립기 또는 우리가 안정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최씨들이 직권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무신 직권 붕괴기 무신 직권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 붕괴를 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자 초창기에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부터 돌아가게 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초창기에요. 이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권력의 기구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어떤 기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떤 기구가 있었냐면 자 중방의 기능이 세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중앙통치기구에서 재추가 모여서 국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회의를 하는 기구를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도병마사였어요. 그래서 이 도병마사에서는 문관 출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거 실제로 나라의 어떤 진짜 앞장서서 나서서 싸우는 이 무신들은 이 중방에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권이 어디에 있었다? 도병마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그 기능이 도병마사는 이때 약화가 되고요. 이 중방의 기능이 커지게 된다는 거 중방의 기능이 커지게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정중부 그다음에 경대승이 있어요. 이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자기의 어떤 사병 기구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경대승은 저 정중부라든지 저런 인물들이 뭐 이유민을 비롯한 정중부라든지 저런 인물들이 저렇게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그래요. 뭐 굳이 이렇게 난으로 상황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자기들하고 경대승의 집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별도의 사병기구를 따로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도방입니다. 도방 그래서 이 도방을 이때 설치를 하게 됐다는 거 경대승 시기 때 그래서 경대승 시기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 무신들하고의 또 집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그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경대승과 이유민의 차이예요. 이 이유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신들의 성격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층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존재들이었구나라는 걸 좀 잘 알려주는 존재거든요. 이유민은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요. 어머니는 비, 노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미천한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말하자면 실세가 된 거잖아요. 저런 어떤 분위기는 이 무신정권이 사실 안정기로 흘러가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을 또 가져오게 되는 어떤 출신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의민. 그런데 이의민이 경대승이 집권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저 경대승이 병사로 일찍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이의민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민 여기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 이의민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실 많은데요. 굉장히 좀 잔인 무도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의민의 어떤 출신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걸 좀 논란이 많기는 한데 결국 이의민은 의종 때 의종에 되게 총애를 많이 받았던 무신이었어요. 무예의 굉장히 탁월한 인물. 그런데 결국 이의민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총애했던 이 의종을 허리를 꺾어가지고 죽였고 그리고 이를 멍석을 말아가지고 가마랑 가마솥이랑 묶어가지고 못에다가 던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정함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이의민. 자 그런데 이 이의민을 가만히 보고 돌 수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등장한 이가 있었으니 그 이가 바로 누구냐면 채충원입니다. 채충원. 너무나 천하디 천한 이 이의민이 국가를 쥐고 흔들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채쉬 집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신 집권은 확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채충원 시기 때부터요. 채충원은 명종에게 사회개혁안을 제안해서 올려요. 물론 이제 저게 실제로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채충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서 이 나라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자라고 하면서 올리게 됩니다. 물론 저 봉사십주에 올릴 때는 이의민에 대한 굉장히 욕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채충원 시기 때 개혁 도구를 봐야 되겠죠. 그 도구가 뭐냐면 이들의 어떤 집권 기구 살펴보게 되면 중방 도방이고요. 이 도방이 우선 채충원 시기 때 이 도방이 다시 재설치되면서 확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정도감에서 최고 말하자면 장관격이나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관직은 교정별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시지반부터는 전부 다 채충원 그 다음에 최후 전부 이 교정별감에 오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방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최후로 넘어가서 그의 아들 최후입니다. 그래서 이 채시지권은요. 채충원 최후 최양 최이 해가지고 4대가 약 100년간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확립기 때 자 이때 최후 시기 때 많은 기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자 그게 첫 번째 정방이고요. 이 정방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사를 정한다. 인사를 정한다. 그래서 이 정방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려 시기 때 기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별도로 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요 이성 6부에서 2부 예부 호부 병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문관하고 무관에 대한 인사를 담당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기능이 2부 병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이름만 남고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인사권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 여기서 가져갑니다. 정방에서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 서방입니다. 여기에는 문신을 등용해서 여기에 머무르게 해요. 특히 이 문신들이 사랑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규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고려 후반기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자료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책인데요. 그 이규보를 사랑했던 인물이 최충헌이고 최충헌이 그 이규보를 발탁을 해요. 그래서 최후 시기 때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국 이상국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이 또 고려 후반기에 또 여러분들의 또 사료로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별초. 삼별초라고 하는 특수한 부대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권력기구 다시 한 번 볼게요. 중방 얘는 여러분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도병마사와 중방이 있었는데 이 중방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 일시적으로 도병마사는 기능이 약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대승 우리는 너희랑 달라 경대승의 집안은 너희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 별도의 사병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도방이에요. 그 도방이 언제 요 최충헌 시기 때 와서 다시 설치되면서 굉장히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충헌은 교정동감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별도의 기구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채우시기 때 쏟아져 나와요. 기구가. 인사를 정하는 정방. 중방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 문신들 공부하는 서방님 서방님들 안에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거 문신들 여기다 앉혀놨어요. 서방들. 그리고 특수부대인 삼별초 만들게 됩니다. 삼별초는 처음에 이제 자별초 우별초 이런 어떤 경비병의 군대가 인원수도 많아지고 이게 확대가 되면서 자와 우로 나누게 되고요. 신의군은 나중에 몽골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런 군인들 다 합쳐서 우리가 이들을 삼별초라고 하게 됩니다. 특수한 부대고요. 이 무신 정권의 어떤 군사적 기반이 되는 기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러한 기구들. 여러분 이 채시 정권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무신들 칼잡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칼을 잡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문신으로서의 어떤 이런 기질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스템들이 나와요. 인사를 정하는 거. 그다음에 문신들을 수기케 하는 서방들.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안정기로 이 시기를 끌고 갔다. 그런데 그런데 왜 붕괴가 되느냐. 이 무신 정권 몽골 지민 외부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우는요. 수도를 임시적으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 대모 항쟁을 계속 지속을 시킨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어떤 대모 항쟁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무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정치를 잘했을까요? 사실 만만치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무신 정변으로 인해서 이 하극상에서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치는 이런 하극상의 풍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난 봉기와 난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 자 망이 망소이의 난 여러분 이 고려는 특수한 행정구역인 향부곡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 공주 명학 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은 또 달래느라고 충순 현 말 잘 들어라 충성하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현으로 승격시키는 사례도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운문 초전에서 일으켜졌는데 이런 김삼이 효심의 난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옛 신라를 부흥하자라고 하는 부흥운동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입니다. 이 만적은 누구냐면 채충원의 노비였어요. 산호비. 그래서 이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개경에서 채충원의 노비였기 때문에 개경에서 일어났겠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의민도 실권을 잡았는데 자기 아버지 소금장수고 엄마 노비인데 그런 사람도 실권을 잡았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만적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요. 노비들은 이들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뗄감을 구해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의를 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뗄감을 모으는데 많은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난에 대한 도모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다 가슴 속에서 꺼내 이렇게 천자루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정자를 가리키는 표식을 들고 흔들었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도 일정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일반 양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신분해방적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만적의 나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순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거를 밀고 했다고 해요. 뭐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순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너무 두렵기도 해서 또는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인이 좀 잘해줬던 노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밀고를 했다. 결국 이들 만적은요 전부 다 멍석에 말아서 수장이 됩니다. 못참히 이 만적의 나는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거. 자 또 채광수를 비롯한 중심으로 서경 일대에서는요 고구려 부흥운동, 옛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신의 정권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또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의종의 보기를 주장을 하면서 초창기에 일어납니다.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봉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정중부가 왕이 여기 실권을 잡게 됐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또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 자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귀법사의 난. 자 이 귀법사의 난은요 여러분 그 교종 승려들의 난이에요. 귀법사라고 하는 절 자체가. 당시에 이 무신들은 불교계 쪽에서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 참선을 수행하는 이 선종 쪽을 좀 많이 지지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또 무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이 교종 쪽의 승리였던 귀법사의 난 같은 것들도 일어났다는 거. 이런 어떤 반무신난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 자 문제 좀 보실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개경의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신을 했다. 자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로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누구죠? 이자겸이죠. 근데 오히려 그의 일파인 척충경 등이 군사를 일으켜서 반격하면서 난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국왕이 별란을 피해 달아나면서 전국의 혼란에 빠져있다.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요거는 몽골 침입과 관련된 거고요. 자 2번 강감찬이 나성축조를 건의한 의도를 분석한다. 요거는 거란 침입과 관련된 거죠. 자 3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이유를 알아본다. 요거는 최충헌의 노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신정변. 자 4번 금나라의 군신관계를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에 대해서 조사한다. 자 그렇죠 요거 이자겸의 사대관계 수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추진한 시기에 국제정책을 파악한다. 요거는 우리 후반비 후반기에 나오게 되는 원간섭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때부터 자 가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하여 여기에 소속시켰으니 정방 제가 정방 뭐라고 했죠? 인사를 정한다. 이게 정방이에요. 자 누구죠? 최우입니다. 최우. 자 최우는 문객들은 당대에 이름난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3번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어디에? 서방에서 또 숙직하도록 하였다. 자 1번. 층제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묘청이죠. 자 2번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제한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이의민을 막 욕하면서. 요거는 최충헌입니다. 자 3번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였다라고 했어요. 보현원 나들이 사건. 요거는 이제 나들이 사건으로 시작되는 초창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때 처음에 권력을 잡은 정중부, 이의방 요런 인물들. 자 4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몽골의 침략에 대비를 하게 되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최우. 잘나갔던 말하자면 안정기를 확립했던 최씨의 직권이 요렇게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죠. 최우 시기 때. 자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자 요거는 우리가 후반부에 배우게 될 신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기출 주제 20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의 전개 파트 들어가실 텐데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외침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가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여러분 우리 요거 항상 요렇게 전개 과정을 배우게 될 때는 좀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의종 시기를 기점으로 자 무슨 사건이죠? 무신 정변 요 사건을 기점으로 전기하고 후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고려 외침이 많았다. 자 먼저 거란에 의해서 이래서 3차의 침입이 침입을 맞이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의 침략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진하고 이제 충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또 이 여진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여 무신 집권 시기 때 몽골의 침입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까지 맞이하게 된다는 거. 자 요게 시점은 어느 시기냐면 거란의 1차 침입을 맞이했을 때가 성종이었어요. 아 그리고 현종 시기 때 2차 3차의 침입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왕의 초기에 기틀을 다졌던 왕들의 업적 우리 뭐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현종 넘어가서요. 여진하고의 충돌이 이제 언제부터냐. 자 이 여진하고의 충돌은 숙종 시기 그리고 예종 시기 때 뭐 별무반을 만들고 이 여진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숙종 예종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인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인종은 우리가 지난 시기 우리 이 앞 시기에 배운 것처럼 이 인종 시기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두 번에 걸친 사건이 터진다. 자 하나는 자 하나는요.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하나는 묘청의 난 요렇게 배웠어요. 근데 인종 시기 때 이 이자겸이 난이 터지게 됐던 어떤 대외적인 배경을 살펴봤을 땐 이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이 금나라가 사대의 요구를 했다는 거. 그런데 이자겸 쪽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는 거. 바로 이게 그 수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앞 과정에서 여진하고 우리 고려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고요. 인종 그 다음에 의종 요 무신 정변이 이렇게 터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침입해서 들어오게 됐던 때에 당시의 무신 정변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권 세력을 모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최후 시기 때 몽골의 침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요. 이 최후 시기 때는 또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대몽항쟁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홍건적하고 외군데 이 홍건적의 침입으로는 당시에 공민왕, 전체적인 개가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중단시킬 정도로 홍건적의 어떤 침입이 굉장히 큰 타격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 외부의 침입으로는 당시에 우왕 시기 때 그래서 이때 당시 어떤 새로운 어떤 무인 세력들이 또 저 외굴을 격퇴하는 데 많이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대외관계 파트로 위주로만 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란의 침입과 격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부의 민족들하고 이런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할 때는 밀고 당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을 어떻게 하면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유연하면서도 아주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모가 고려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모습이 바로 이 거란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굉장히 얄미워요. 자 우선 1차 침입 때 성종 시기 때 대군을 이끌고 거란의 장수 소송령이 침입해서 들어온다는 소식이 고려에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거란하고 사실 싸우기가 쉽지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좀 난리가 납니다. 군대에 대한 정비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 단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 거란의 장수의 마음을 떠보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우리를 고려를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너희는 왜 저 멀리 있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멀리 있는 이 송나라하고만 외교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우리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거란하고는 사실 만나지 않았고요. 우리는 태조 시기 때부터 이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부교 사건 기억나세요? 거란이 막 낙타까지 이렇게 선물로 보내왔는데 이거를 만부교 다리 밑에서 물 한 모금 먹이지 않고 이걸 다 굶겨 죽였잖아요. 뭐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거란의 목적은 니네 송나라만 만나지 말고 우리랑도 만나자. 우리랑도 외교를 하자. 그래서 활발하게 교류하자. 이런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적 단판을 통해서요. 우리가 니네를 만나고 싶지만 중간에 여기에 끼어 있는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 때문에 너희를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지역 아직 이 지역은 우리가 획득한 땅이 아닌데 이 지역 완충지대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너희가 좀 확보를 해준다면 확보를 해준다면 너희하고 쉽게 더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은 이 지역. 그리고 고려는 우리는 이 강동 육주. 우리가 여기 백두산이 있고요. 여기 백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이 앞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강동의 육주 지역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희의 단판은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말하자면 세치혀로 이 외교적인 단판을 통해서 우리가 대승을 거둔 사건이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에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성과가 돼요. 그런데 2차 침입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요. 보시면 고려의 무신이었던 당시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현종을 왕위에 올린 사건이 강조의 정변인데요. 당시에는 천추태우, 이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우와 김치향이라고 하는 이 어떤 둘의 불륜 사이에서 새롭게 나온 자손을, 자식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당시 무신이었던 강조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현종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너희는 우리하고도 관계를 하기로 했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너희에게 강동육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후에 거란하고의 관계는 교류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강조의 정변을 목적으로 우리가 외교적 국가인데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저런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저걸 구실삼아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어떤 남녀의 외교관계라고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이 거란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는 저쪽에 있는 송나라하고만 만나주고 이 거란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공세를 펼치는데 고려가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 다시 2차 침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거란의 2차 침입에 무신이었던 양규가 흥아진 전투에서 이 상황을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더 키우기는 어려웠고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교류하겠답니다. 그래서 거란 조정에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가 교류하겠다 해요. 그래서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3차 침입이 일어났을까요? 고려는 거란하고 사실은 교류할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조를 하기는 했으나 또다시 현종이 입조를 하지 않습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굉장히 얄미운 거죠. 거란의 장수 소배합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3차 침입을 이루게 되는데 당시에 목적은 강동육주 다시 다 돌려줘 이렇게 했는데 너네 우리랑 교류도 안 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바로 그 인물이 누구다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요 귀주에서 거란의 대군을 격퇴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귀주대첩이에요. 자 1차 서희의 단판 2차 양규가 흥아진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3차 그 다음에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격퇴를 하게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의 주변에다가는요. 이 개경의 수도 주변에다가는 도성을 이렇게 애워싸는 이걸 이제 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나성을 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방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천리장성의 표현을 천리장성이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연계소문의 천리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소문의 천리장성은 비사성에서 이렇게 부여성까지 여기에 있는 당나라를 대응하기 위한 대당강경책으로다가 이 천리장성을 쌓았었는데 이번에 쌓은 천리장성은요. 여기 압록강을 우리가 획득했잖아요. 이 일대를. 그래서 여기 압록강하고 일대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에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요거를 고려장성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시험에서는 저거를 천리장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거란의 침입 이후에 개경 주변에다가는 나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요 경계지역에다가는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는 요게 거란 침입 이후의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진입니다. 여진은요. 우리가 이 외교관계에 있어서 곡식이라든지 생필품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줬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우리가 송나라만큼이나 우리의 어떤 선진 문물을 여진으로부터 가져온다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펼치기에는 조금 사실 어떻게 아쉬운 민족이었는데 근데 저 여진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저 숙종 무렵 시기 때 여진하고 사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저들에게 뭐 많이 이렇게 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여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이 여진하고의 충돌에 있어서 고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 고려 조장에서 저 여진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진을 한번 이제 혼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당시 이제 융관을 주축으로 해서 저들의 어떤 기마 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기병을 키우는 기병을 키우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이 별무반에는 보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병이 있고요. 신보군, 신기군 그 다음에 또 마귀를 물리친다고 해서 어떤 승려들이 있는 승려부대 항마군 이렇게 구성이 되는 별무반을 융관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다. 이 무렵이 숙종 시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구성된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게 가는데 그 시기는 예종 시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숙종, 예종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게 되고요.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는데요. 위치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우리 학계에서 그런데 이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난 다음에 저 지역에 대해 어떤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자 곧 얼마 안 돼서 여진이 계속 저거를 반환해달라. 저 지역 일대를 그래서 결국에는 저 동북구성 일대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죠. 결국 이 실수로 인해서 여진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금나라가 돼서 어떻게 한다? 이 인종 무렵 시기 때 오게 되면 이자겸에게 대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자겸 어떻게 한다? 기존의 정치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금나라 건국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자, 다음은 몽골입니다. 거, 여, 몽 여러분, 이 몽골의 침입은요. 이 몽골의 침입은 앞에 있었던 거란하고 여진하고의 어떤 충돌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러시아 우리 오늘날의 그 러시아 일대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 속도가요. 전차부대가 달리는 속도만큼 빨랐다라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아주 이 잔악무도한 몽골의 이 부대가 당도할 때쯤이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그 나라에 있는 이런 민족들이 다 자발적으로 먼저 항복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몽골의 어떤 기마부대가 지나가는 그 자리는 풀한 포기가 자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종족 자체를 완전히 멸족을 시킨다든지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민족 이 몽골이 우리 고려를 침입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초기의 전략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 그냥 몽골이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족성 아시잖아요.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한 6차 정도의 어떤 길고 긴 항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몽골이 성장하여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으뜸원, 원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자 초창기에 우리가 처음에 몽골하고 마주하게 됐던 계기는 뭐냐면 이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 건데요. 강동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은 그 잔여 세력이었던 저 거란족을 고려를 자꾸 경계지역에서 괴롭혔어요. 저 거란이. 그런데 저 거란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몽골하고 고려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거란을 물리치게 돼요.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 몽골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서 둘 사이에는 조공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몽골과 고려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 몽골이 저걸 빌미로 인해서 계속해서 막대한 요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화제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저고여라고 하는 몽골 사신이었습니다. 안하무인격으로 맨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저고여가 국경지역에서 애매해요. 고려 땅도 아니고 몽골 땅도 아닌 이 애매한 국경지역에서 이 저고여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몽골의 1차 침입은 여기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이걸 계기로 인해서 1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렇게 침입이 이루어지자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는 전쟁을 사실 장기전으로 끌고 갈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최우는 고려의 어떤 한반도에 땅을 사실은 두고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지배층은 강화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었던 고려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나머지 영토에 해당되는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조금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1차 침입이 들어오게 되고 2차 침입 보시면 강화도로 천도를 한다는 것은 일찍이 조기 항복은 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2차 침입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승려였던 김윤우가 용인 지역입니다. 이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예요. 장수가 전장에서 죽게 되면 그 전투에 어떤 승패는 이미 갈린 거거든요. 그런데 1차는 어떻게 해서 물러났는데 2차 침입을 했는데 여기서 몽골 장수가 사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처인성 전투예요. 여기서부터 몽골은 좀 갸우뚱하는 거죠. 이 고려라고 아는 나라가 만만치가 않구나. 여기서 결국에서 또 물러나게 되고요. 3차 침입, 4차 침입, 6차 침입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을 격퇴를 하고 서로 항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끝까지 버티기는 했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우선 2차 침입이 들어올 무렵에 우리는 이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불법으로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초조대장경이 있어요. 이 초조대장경이 소실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3차 침입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 이걸 우리는 다시 만들어낸 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제조대장경이 조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3차 침입 때 초조대장경도 소실되고요. 그다음에 또 황용사 구축목탑 이게 남아 있었더라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규모가 굉장히 거대했던 이 목탑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 황용사 선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졌죠. 이 황용사 구축목탑이 이때 당시에 또 소실이 됩니다. 자 5차 침입 김윤우가 또 나서게 되죠. 충주 산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치고요. 6차 침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주 이 다인철 소의 주민들까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몽골 침입 때는 노비들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분의 고화를 막론하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족도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쉽게 건드릴 나라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혀를 내둘렀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속속들이 보입니다. 강화와 개경환도인데요. 이 대몽항쟁을 끝까지 주장하던 무신정권이 결국에는 붕괴가 되는 계기가 되는데 고려정부 쪽에서 몽골과 강화를 맺습니다. 이쪽으로 좀 다시 오시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 시기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 때 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신정권이 왕실을 데리고 같이 강화도로다가 천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결국에는 강화도에서 임시수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너무 6차까지 항쟁을 계속 지속하고 이러니까 왕실 쪽에서 이걸 더 이상 두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몽골 쪽하고 화의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개경으로 한도하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한도하는 왕실 쪽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강화도에서 대몽항쟁을 벌이고 있는 무신들 사이에 이렇게 두 가지의 루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이거는 이 삼별초, 삼별초의 어떤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강화,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이동해 가면서 이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대몽항쟁을 계속 유지시켜요. 왜냐하면 이 대몽항쟁을 그냥 화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들에 대한 정권이 사실은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몽골하고의 항쟁을 계속 유지를 시켜요. 강화도에서 배중손의 지위 아래 왕족을 올려서 왕으로 추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항쟁을 추진하게 되는데 진도로 나중에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장성을 쌓고 또 도읍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 진도에서 일본에다가 외교문서를 하나 보내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지금 몽골이 우리를 침입하고 있지만 그 다음 타깃은 어디다? 너희다. 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들을 좀 물리치자라고 하는 제의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하나 보실 것이 뭐가 있냐면 고려 첩장 불심 조조 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뭐냐면 이 문서는 바로 이 삼별초로부터 받았던 외교문서를 받은 이 가마쿠라 막부 즉 이 막부에서 그 문서를 받아보고 조금 이거 뭔가 이 외교문서의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한 내용의 조목을 담아가지고 조정에 올린 내용이 고려 첩장 불심 조조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일전에 고려로부터의 외교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외교문서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몽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몽골을 욕한다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받은 외교문서에서는 몽골하고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조금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가마쿠라 막부에서 조정해 보낸 내용이에요. 이상한 점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 후반부를 우리가 조금 이게 만약에 만약에 난이도가 좀 초급이나 뭐 이 정도 기분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 이 몽골하고의 항쟁 이후에 선별초가 항쟁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 끝나는데요. 사실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말하자면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계층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실족과 무신족 이쪽에서 외교문서를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외교문서는 어디서 보낸 거예요? 여기서 보낸 거고 하나 보낸 건 어디서 보낸 거냐면 여기서 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입장 차이가 생기니 당시에 그 막부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요. 당시에 이때 당시에 몽골에 침입했던 고래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기출이 됐습니다. 이 사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김통정의 집이 아래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에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려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게 됐다. 저기서 말하는 고려는 이제 왕실족의 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좀 더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드리면 제주도에 목마하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여몽 연합군이 제주도에 있는 이 김통정의 부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말도 많이 싣고 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딱 당도해보니 너무 이 넓은 초음지대가 말을 키우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이 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무신정권은 종결이 됐다. 자 이후 자 마지막 문골 침입 넘어가서야 홍건적의 침입입니다. 우리는 이 산별초의 항쟁 과정 속에서 이제 왕실족에서는 개경으로 환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정치적 상황으로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외관계에 다시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자 홍건적의 침입이에요. 공민왕이고요. 이때 홍건적의 침입은 굉장히 고려 조정에 큰 타격을 가지고 왔어요. 개경이 함락이 되면서 공민왕이 어디까지 피난을 가게 됐느냐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노국공주와 함께 가게 되는데요. 노국공주의 치맛자락이 굉장히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가를 건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당시에 저 안동지역의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노국공주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록된 안동지역의 민속놀이가 노다리 밟깁니다. 노국공주 다리. 그 다음에 이성계, 최영 등이 홍건적을 격퇴하는 데 활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 우왕 시기가 되면 외국의 어떤 끊임없는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최영 장군이 홍산에서 그리고 또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어가지고요. 외국을 격퇴하는 데 굉장히 큰 성과를 보게 됩니다. 최무선의 이 화포를 만드는 것은 이전에 어떤 외국의 그 격퇴 과정하고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그 전에는 화포가지고 놀이하는 정도 이 정도였는데 저거를 이제 무기로써 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최무선이었어요. 화통도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계 황산대첩에서 또 외국을 격퇴하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런 최영, 최무선, 이성계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인 세력들을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들도 입지를 굉장히 많이 다지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보여지게 된다. 자 문제 보실게요. 가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가 보시면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자 그런데 한 승려 이 승려가 누구예요. 김윤우죠 여러분 김윤우 그 불교에서 승려들은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호국불교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살생을 하는 이러한 어떤 존재들이 바로 이런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활을 쏘아서 살리탑을 죽였다. 몽골 침입이네요. 자 나 윤간입니다. 윤간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기병을 강화하는 뭐가 나온다? 별무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 그 다음에 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보시게 되면 거란의 침입이네요. 자 압록강 건너 흥화진에서 양규 2차네요. 2차 자 요거는 거란 침입 자 그 다음에 라 외구가 개태사를 도륙하고 죽이니 최영이 이를 듣고 자신의 출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라는 외구 침입입니다. 자 그러면 거 여 몽이죠. 그리고 홍건적 외구 요렇게 들어갑니다. 다나 가라 다나 가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고려식이 전반기에 해당된 어떤 정치적 상황 그리고 대외관계 파트 잘 좀 순서대로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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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